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김해제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촉구한 국회 발언이다. 19일 국회 대정부질회에서의 공방으로 김건희 수사와 이재명 수사 모두에 대해 장관이 수사 지휘하라는 김해원 주문이다. 야권 방향이 바뀐 셈이다.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치 탄압을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해 그렇게 보인다는 김해원 공세였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하라 말하는 건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는 한 장관에게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김해원 역공이 따랐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냐며 뒤집기 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한 장관 뒤집기를 오히려 반기는 듯하다. 수사 지휘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한 장관이지만 대뜸 김해원은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라고 몰아세웠다. 김건희 수사 물고 늘어질 심산이다. 이재명 수사는 선거법 위반 기소 상태라 손해볼 것 없다는 이유로 보인다. 검찰이 전방위 형태로 끝까지 파헤칠 거로 보여 굳이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에 김건희 수사해주는 게 더 편하고 공세도 명분이 더 서보인다. 이 대표가 본인 수사에 대해선 침묵모드 이유이기도 하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9일 민주당의 물귀신식 특검 주장이란 논평을 냈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 정치 공세일 분은 주장대로 뿐일 뿐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민주당이 정치 공세 도를 넘어 김건희 특검을 물귀신처럼 지루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제 김건희 수사에 있다. 이제 민주당도 하루가 멀다 터져나오는 거짓말 정황과 증거들에 무뎌지고 그럴수록 오히려 김건희 수사에 집단 망성 얘기 들어가면서 올인한다. 신 부대변인은 19일 해외 출장에 동행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고 김문기 전 처장 출장비 100여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 파악됐다는 언론을 인용했다. 검찰 공소장 얘기다. 고 김 처장은 애초 출장 참석자가 아니었는데 추후 변경된 사유가 공소장에 명시되었다. 이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고 김 처장이다. 성남시장이 대표가 승리네 추가가 된 사유라서 김 처장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지만 기소된 마당에 이 소식도 민주당엔 큰 의미가 없다.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 2년 6개월이나 수사 진행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김건희 수사로 방향을 들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혹의 실제조차 없었다는 방증이지 않은 가라는 신주호 부대변인의 말은 이제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로 들린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돌리려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은 사라지거나 숨길 수 없다는 여권을 향해 민주당은 김건희 수사에 명운을 건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수사 이재명 특검에 열을 낼수록 한동훈 장관에게 김건희 수사 모두 수사 지휘하라. 법대로 하라 부추기고 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 점 컴.